결혼 2년여 만에 파경에 이른 두 사람, 향후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연기자 이선정 씨와 방송인 엘제이의 이혼 소식, 지난주 한밤에서도 전해드렸었죠. 두 사람이 맞춰가는 도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인지하기로 했고, 작년 10월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알려진 후 엘제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는데요. 최근에는 이선정 씨와 주고받을 문자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한편 이선정 씨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데요. 지난해 교제한 지 45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두 사람, 4개월 만에 이혼을 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모았는데요. 올해 초기간에는 방송에 함께 출연해서 쇼인도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어제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엘제이는 올해 6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, 합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. 신혼집이 없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이 짧아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신혼생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, 또 다른 매체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마친 사실을 밝혔는데요.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보도된 매체에 따르면 법원에 확인해본 결과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고, 이후 부부로 출연한 방송에 대해서는 또다시 거짓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. 양쪽 모두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이혼에 대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바로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, 주인공은 홍석천 씨였는데요. 한밤중에 벌어진 그의 아름다운 선행,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제가 지나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, 대로니까 또 차가 막 칠 수도 있고 이래서,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.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알려졌는데요. 홍석천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. 훌륭한 길이에 걸맞는 탄탄한 몸매까지 갖춘 설렘 메이크업, 구준혁, 아 구준혁 씨 아니죠. 구원령 최준혁 씨가 정말 멋진 화보, 노출 화보를 찍는 소식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. 제가 직접 이 손으로 체험했습니다. 자 여러분, 2013년 가장 핫한 남자, 뜨거운 남자, 대세남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. 자, TV 앞에 계신 여자분들 설렐 준비 되셨나요? 여자들을 월령아리에 빠져를게 한 주인공, 섹시구며 최준혁 씨가 카리스마 남치는 남자로 돌아왔습니다. 2013년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최준혁 씨와의 만남, 여러분 기대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 뜨거워, 아 뜨거워! 핫한 남자, 최준혁 씨 반갑습니다.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본인이 대세남이라는 걸 혹시 느끼고 계시죠?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, 평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거의 몰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좀 신수 분장이죠. 이 뭐 아일랜드 이런 게 좀 되게 커서 신수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머리도 상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여성팬들이 최준혁 씨의 매력을 뽑은 것 중에 하나가 눈웃음, 눈빛. 아 저거예요? 컴플렉스였어요. 눈웃음이 뭔가 그 남성스러움이 없어서 저는 좀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가리고 웃었어요. 이제 눈웃음 한 번만, 넷, 셋! 네, 바로 이거죠. 자 그리고 최준혁 씨의 또 다른 매력 하나, 여성아스러움을 보면 큰 소망은 있는데요. 완벽한 몸의 비결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틈만 나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. 아우 팔에 힘줄이 뭐 대단하세요. 어우 진혁 씨, 잠깐만요. 얼굴 빨개지셨어. 어우 팔 좀... 이거 한 번만... 저 팔에 한 번 안겨보고 싶은 여자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. 본인의 몸매 중에서 본인이 가장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든다. 무슨... 한 번만 보면 얘기해... 민망하다 이거. 네, 뭔가 얘기하셨어요. 저는 쇄골이 좀 마음에 들어요. 오, 여기 쇄골이... 네, 다이어트도 많이 했어요. 파스타라는 작품을 하면서 작가님이 상이탈이를 시키셨는데 그때만 해도 좀 애기몸이었어요. 배 이렇게 뚝 나와있고 그때 제가 못 벗어졌어요, 옷을. 혼자 나시를 입고 있었어요. 그때 뭔가를 입고 있었어요. 그 뒤로 제가 못 벗어졌어요. 그렇죠. 1년 동안 거의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밥을 아예 안 먹었거든요. 음모로 먹으면... 네. 자, 여러분 드디어 공개합니다. 맥허그를 부르는 최진영 씨의 환상적인 패턴. 자기 같던 몸을 1년 만에 근육질로 바꿔놓은 집녀. 정말 대단하죠.